금요일 아침 비교적 포근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동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따라서 제주 남쪽 해상으로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오늘 예년보다 포근하겠는데요. 제주 북부지역은 아침기온 18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기온은 24도까지 오르면서 오늘 평년기온을 7도가량 웃돌겠습니다. 큰 추위는 없지만 고온다습한 공기로 인해 약하게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제주 남부와 동부, 산지를 중심으로는 5mm 내외의 적은 양의 비가 가끔 오겠고요. 북부와 서부지역은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제주의 전 지역에 비가 오겠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남부와 산지를 중심으로 비가 시작되겠고요. 점차 그 밖의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에 가장 많이 오겠고, 일요일 오전 중에 차차 그치겠습니다. 주말 동안 제주 남부와 동부, 산지를 중심으로는 최대 60mm, 그 밖의 지역은 10에서 4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오는 동안 제주 산지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주말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름의 양이 많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보시면 아침 현재 기온 북부지역 18도, 동부지역 20도, 서부와 남부지역 19도로 어제 아침보다 2, 3도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출고 기온은 23도에서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도서지역도 흐리겠고, 예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내일 오후부터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제주 남쪽 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일요일 오전 중에 비가 그친 후에는 차고 건조한 공기의 영향을 받으면서 기온이 조금씩 떨어지겠고요. 수능일인 다음 주 목요일에는 비 소식 없이 산선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